진짜요. 밥 좀 먹읍시다. 몇 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뽀뽀를 많이 합니다. 엄청 엄청 사랑해. 여기 앉아볼까? 옳치. 맘마 발견. 나 첫 이유식 먹일 때 얼마나 떨리던지. 아빠 너무 긴장된다. 나도. 우리 신민서 양의 첫 이유식 도전. 나도 떨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자자자자. 입맛에 맞아야 될 건데. 어때? 어때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잘 먹어. 잘 먹어. 난 해볼래. 와 잘했다 민서. 먹었어? 네. 먹었어? 네. 이건 제가 해볼래. 제가 해볼래 아빠. 잘 먹여봐. 너무 큰 입을 줄이지 말고. 뚝뚝뚝. 비행기가 나가십니다. 어우 비행기도 알아요. 비행기가 나가십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갑니다. 그렇지. 빼줘 이제 빼줘. 수조 빼야지. 옳치. 옳치 잘 먹는다. 비행기에. 옳치 잘 먹는다. 잘했다. 옳치. 얼마나 뿌듯할까. 오오오오. 이번에는 트럭에 들어간다. 오늘 아야 비행기 쓰고 이런 것 같아. 오오오오. 민준이는 저만큼 민서를 정말 아빠처럼 이렇게 어떨 때는 머리 숙어듬어주고. 슥 그래서 뽀뽀해주고 되게 신기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몸도 작고. 귀엽다. 베개 눕혀줄까? 이거 되게 귀엽다. 그럼 너가 좋아하는 크림을 줄까? 정말 잘 챙겨주네. 진짜 사랑스러운가 보다. 진짜 민서가 복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잘 듣니까 너무 좋네. 맞아요, 맞아요. 나는 돌아가고 다시 태어나서 아빠, 엄마랑 가족이 있어. 너무 감동이야. 네. 이렇게 예쁜데. 하얀기! 반갑니다, 맨! 예준아. 하얀기! 반갑니다, 맨! 장난꾸러기, 예준이. 우리 오빠, 먹는 모습이. 말 정말 예쁘게 한다, 민준아. 오, 맛있어? 맛있어? 저도 애기 때부터 맘 크게 오면서 먹었잖아. 그랬지. 예준이고? 예준이도 그랬지. 예준이는 민준이랑 아빠랑 엄마가 먹였었고. 거기서는 아빠랑 민준이랑 예준이. 인서가 아주 좋은 오빠들이 있어서 좋겠구만. 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기조기 갈아야 될 것 같아. 조심조심. 오, 오, 오. 기조기 갈아야 돼. 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잠깐만. 어, 이게 뭐지? 몰라. 뽕 샀나? 씨. 씨 쐈어? 네. 아, 윤가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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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였어. 조심해, 윤가였어. 아, 알았어, 알았어. 자, 가지. 아이고, 불 꺼냈을 텐데. 오, 당뇨 덮어지는 거야? 아니. 내가 창피할까 봐. 내가 창피할까 봐. 내가 창피할까 봐. 내가 창피할까 봐가 내려진대요. 와.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오빠? 근데 아빠가 봐야 돼. 세심하다, 진짜. 역시 큰 오빠야. 역시 큰 오빠야. 진짜 세심하다. 역시 큰 오빠야. 너무 멋있다. 아, 이렇게 있는 거? 어어, 알지? 밑으로 있는 거? 예준아, 민서 담요 덮어줘, 추워. 아니, 나 이렇게, 나 이렇게 알려서. 예준이, 뒤로 가, 뒤로 가, 예준이. 아, 나 추워. 아니, 너 추워. 아, 그럼 너 같이 해줘. 맞아, 예준이도 아직 4살이니까 아가죠. 맞아요. 민준아, 도와줘. 민준이 위에 춥지 않게 해줘. 애기 춥지 않게 해줘. 옳지. 얼굴은 가리면 안 돼, 민준아. 예준아, 얼굴은 가리면 안 돼. 아예, 조심해, 조심해. 4살이니까 서툰 게 당연해요. 아예, 조심해, 조심해. 아빠, 나 많이 추워. 나 여기 안 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도 해줄게. 그거 민준아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빨리. 알았어,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예준이는 약간 지금 동생에 대해서 그런 질투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적응을 못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건 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내로 사랑받고 있다가 갑자기 동생 생긴 거 아니에요. 얘가 아빠랑 엄마 있을 때 형한테 하는 거랑 아빠가 엄마 없을 때 형한테 하는 게 좀 틀리거든요. 민서한테도 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민준이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닌데. 아빠 말 잘 들어봐. 네. 아리야, 민준이는 되게 잘 봐주잖아. 네. 예준이가 민서 잘 봐줘? 너만큼 잘 봐줘? 예준이랑 민서랑 여기 잠깐 두고 우리가 뭐 한번 보자. 둘이 있을 때는 다를 수 있으니까. 예준아. 예준아 너가 민서 좀 불러봐줘. 좀? 민서 놀아줘. 알았어. 아빠가 예준 데려왔어요. 진짜 궁금하다. 오빠랑 잠깐 놀고 있을까? 잘 놀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예준아 아리야 잘 놀아줘. 응. 너 모자. 잘 놀아. 사실 불안하긴 한데. 속마음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다가가서 놀아주진 않네요. 그래도 계속 보고는 있는데. 아니 예준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지켜보는 아빠도 긴장될 거예요. 오 재미난 거 발견했어. 아이고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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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이어서 안 돼. 네. 숨을 이어서 안 돼. 아... 뺏어갔구나 놀랬지 놀랬지 다시 줬어 우니까 아빠 지금 너무 긴장되겠다 아이야 괜찮아? 오빠 이거 뭐야? 오빠 이건 뭐야? 아니야 손 닫혀 손 닫혀 아니야 손 닫혀 손 닫혀 잘 놀아주네 야 신현진 형님 얼마나 감동일까요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파?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 몰랐네 근데 막상 또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나름 요즘 이제 힘들 거예요 그래서 투준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투준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